학생들의 코로나 확진이 폭증하면서 중간고사를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응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의 입장이 정반대인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확진돼 시험을 못 치른 학생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확진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대신 기존 성적을 고려한 인정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게 되고 특히 유불리를 따져 응시 과목을 선택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전국 4,200여 중고교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고사실 마련 등 준비가 촉박하던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데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틀 전 방역 당국이 수능을 예로 들며 격리 중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초 중고생 3명 중 1명이 감염될 정도로 확산이 심각한데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감사합니다.